1. 식사 근데 식사 하셨어요? 지금 시간 점심시간에 배고프지 지금 자 이제 먹고 와도 돼요? 그럼요 잠시만요 그럼 맥컨 선생님도 같이 올라가서 과정이 강남에서 하는 과정이에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피디님이랑 다 같이 좀 먹어도 돼요 저희? 올라가시죠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시간 있는데 알겠어요 체크할게요 같이 또 간식이라도 네네네 같이 샵 안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요리를 건강하고 맛있게 하셔서 저도 오늘 먹고 갔습니다 요리 솜씨가 끝내주세요 진짜 건강하게 무엇보다 야채가 많으니까 대박 짬뽕 맛있다는 얘기 짬뽕이요? 메인은 짬뽕이에요 여러분 짬뽕 짬뽕 ances 여기 직원들 잘 안 나오겠다 이거 때문에 샵을 옮길 수도 있겠는데요 예쁘게ити 헐 우리 옛날에 짬뽕하자 간다! 미쳤다! 점심 짬뽕이다. 대박!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원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1일 1시 술 마시면서 3개를 한 번에 저는 오이 먹으면 돼요. 맛있다. 잘 안 불잖아. 너무 맛있다. 국물 나올 거 많이 했어요. 자 봐요, 예라 씨. 네네. 저 좀 실력 한 번 볼까요? 입에 뭐가 묻나, 방금. 여전하시네. 그치? 어우, 한 방울도 안 좋아. 우와. 또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아우. 그냥 드시지 않았어요. 이걸 참는 거 아니야, 이 원장님도. 와, 어때요? 직원 식당에서 이 정도 퀄리티.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맛집이에요, 맛집. 이모, 이건 어떤 샵에서도 이렇게 못 먹어요. 아우. 그래요? 베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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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다, 이건 진짜. 진짜 안 돼서요? 네. 진짜 맛있는데. 아우. 어떻게, 짠해. 아니, 원장님 이거 드시고 싶을 텐데.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까? 그냥 드니까요. 우리가 심지어 포고버섯전도 너무 많이 먹어서. 남기셨어요? 아, 옆에. 뭐 드려요? 밥을 좀 갖다 먹으려고. 와. 국물을 남기신 이유가 있었어. 이야, 이거는. 깜빡, 깜빡.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김을 저는 적셔 먹어요. 김을? 짬뽕 국물에 밥 말은 걸? 약간 물 져서. 약간 국밥 드시듯이. 아우. 김 적셔서. 이야. 한 방울도 하죠? 맵죠, 엄청 맵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머리 흐르러 가실게요. 머리 흐르러 가실게요. 일어나세요, 이제. 어떡해. 아쉽지만, 아쉽지만. 머리 녹아. 머리 다 끌어, 다 끌어줘. 야, 드링킹, 드링킹. 어떡해. 최스가 이런식. 와우. ั아이아. 고마워. ster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